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와본 곳은요 부산의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입니다 이게 반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옆에 그린 레일웨이도 보이네요 아래는 이렇게 파도 멍때를 빚는 벤치가 있구요 여기 입장료는 없구요 입구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물고기들을 매달아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쁘구요 여기 보면 덧신이 있죠 덧신을 신고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침부터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있어 가지고 아 오디오가 잘 안들어갈 것 같은데요 와 무서워 낚시하는 분도 계시구요 와 무섭습니다 자 저쪽 유리쪽을 한번 봐볼까요 와 이렇게 무섭다니 와 닭구멍이 이야 이렇게 무서워 우와 다리가 후들리는 건 왜 그러지 다리가 후들리는 건 왜 그럴까요 잠시만 여기는 못 갈 것 같은데 여긴 못 갈 것 같은데 여긴 못 갈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가지 와 이거 어떻게 아니 바닥을 안 보면 괜찮아 바닥을 보면 안 돼 돌아가야겠다 지금 바닥을 이렇게 전부 유리라 너무나 지금 이야 너무 무서워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와 여기 근데 앞을 보고 가면 괜찮습니다 안 무서워요 밑에를 보면 너무 무섭구요 전망대 위쪽에서 보면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멋진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봐요 그럼 그럼